랩 걸리는 것처럼 안녕 안녕 저희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 되나? 세로로 찍으래요 세로로?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? 이거 어렵다 통신 여기 있다 나온다 나오네 잠깐 끊겨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됐다 인사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WS301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WS301의 리더 어린 남자 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중심 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형준이에요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죠? 7년 7년 만인가요? 7년 됐죠 해외 팬분들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각국 언어로 한번 인사를 여러분 오늘 오랜만이에요 WS301 처음 해봤는데 괜찮다 너무 처음 해본 건데 네 자 이제 중국 안녕하세요 워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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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S301 쌈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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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안녕하세요 너무 어렵네 자 그리고 태국 태국 태국은 영어로 우리 이제 안녕하세요 35 한금만 하나 둘 셋 하니터 다브레스 301 왜 또 낭리를 안 갈 수 없는데 스페인어나봐 낭무는 지금 몇 시지? 지금 아마 일어나셨을걸요 아마 아침에 가고 계신 거 옳라? 옳라 무츠 고스토 소이 더블스 드리오온 소이 김욱이죠 어? 아닌가? 어렵네 옳라 더블스 드리오온 아직 저희 처음이라 소개 당겨서 이해 많이 해주세요 아시죠? 저희가 많이 공부했을 때 영화 정보했는데 카메라 좀 누가 돌려보라 괜찮나 요즘? 지금 여기 많이 오고 있어요 사랑해 오빠 영생이 오빠 빤스? 안 보이는데 세로로 해달라 세로가 조금 세로가 조금 아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바꿔준대요 네 오 셀카봉으로 찍을걸 그랬나봐 이렇게 들고 우리 이제 셀카봉 이제 해야되겠어 내가 사야겠다 하나 응 좋더라고 요즘에 와 조회수 짝짝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요 그 뭐야 일단 오랜만에 음반이 나오잖아요 네 아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? 쇼케이스 네 저희 오늘 7년 만에 첫 쇼케이스 잘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주셔서 너무 떨렸어요 진짜로 아까 봤죠 네 형은 괜찮았나? 땀 나가지고 손이 긴장되더라고 우리 이렇게 돼서 손이 마이크 든다가 노래를 못 부르겠는데 이쪽도 그래 양쪽 잡았어 이렇게 아니 형준이가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지 처음에 21g을 부르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넣었는데 이거를 되게 웃기게 넣고 있는 거야 쟤 왜 노래 부를 때 주머니에 손 넣는 애가 아닌데 네 그랬어요 엄청 떨렸어요 진짜